권정생. 1937년 9월 10일에서 2007년 5월 17일. 아동문학가. 강아지 똥, 몽실 언니 등의 작품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1937년 일본 도쿄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외가가 있는 경상북도 청송으로 귀국했지만 가난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 어려서부터 나무장수와 고구마장수, 담배장수, 가게점원 등으로 힘겹게 생활하였다. 객지를 떠돌면서 결핵과 능망염 등의 병을 얻어 평생 병고에 시달렸으며 1967년 경상북도 안동시 일즉면 조탑동에 장착하여 그 마을의 교회 문간방에서 살며 종직기가 되었다. 1969년 단편동화 강아지 똥을 발표하여 월간 기독교 교육의 제1회 아동문학상을 받으며 동화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197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무명저고리와 엄마가 당선되었고 1975년 제1회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았다. 1984년부터 교회 뒤편에 빌뱅연덕 밑에 작은 흙집을 짓고 혼자 살면서 작품생활을 하였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뒤에도 검소하게 생활하다가 2007년 5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은 것이니 거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언을 남겼으며 2009년 3월 그의 유산과 인세를 기금으로 하여 남북한과 분쟁적 어린이 등을 돕기 위한 권정생 어린이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그의 삶과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자연과 생명 어린이 이웃 북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깜둥 바가지 벙어리 바보 거지 장애인 외로운 노인 시궁창에 떨어져 썩어가는 똘배 강아지 똥 등 그가 그려내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힘없고 약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죽여 남을 살려냄으로써 결국 자신이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간다. 저서로는 동화의 강아지 똥 사과 나무바탈림 하느님의 눈물 몽실 언니 점득이네 밥대기 죽대기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한티지 않을 토토리 예배당 종직의 아저씨 무명자고리와 엄마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깜둥 바가지 아줌마등과 시집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수필지 모물덩이처럼 뒹굴면서 우리들의 하느님 등이 있다. 한글자막 by 박진주